지금 111루피짜리 숙소가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옮기려고 하거든요 111루피면은 그냥 2000원도 안되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엔 좀 안 머물러서 새로운 풍경도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런 사원들도 보이고 여기인 것 같다 고스탑스 과연 인도에 100루피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 딴 데 보다 부시카르가 좀 더 물가가 싼 느낌도 조금 있어요 진짜 이 가격이지 이 돈을 내보겠다 방이 유럽같아 그렇죠 유럽 포스텔 같아요 요즘은 방에 좀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분위기가 좋고 여기가 제 침대입니다 근데 조금 이상하게 나한테 어퍼를 쓰겠냐고 하는 거예요 윗칸을 근데 여기 빈새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위에가 더 청소하기도 힘들고 한데 왜 어퍼를 주는지 이렇게 계산할 때 보니까 111루피였거든요 근데 1루피까지 받더라고 내가 심지어 옷자리를 주니까 거실로 주면서 되게 만약에 네가 필요 없으면 나 줘 이러더라고 돈을 달라고 하는 주인은 처음 봤다는 이야기 암튼 오히려 좋아 그래 뭐 암튼 진짜 와도 가성비 굿 이게 어떻게 2,000원도 안 되는 숙소야 여기 화장실인데 생각보다 너무 쾌섭이어서 심지어 원숭이가 미리 틀어져있다 너무 쾌섭해서 할 말이네요 좋아 이것도 물도 너무 잘 나오고 비누도 있다 좋아 거울이 이렇게 큰 게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거울이 없어서 나는 이전 숙소에서 거울이 있긴 한데 볼 수가 없어서 거울 안 본 채 살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자연신화적이 이렇게 나무도 옆에 있다 와 땡큐 이렇게 좋아하는 과일 물어봐서 이렇게 주기도 해요 또 다른 과일을 보여드릴께요 또 다른 과일을 보여드릴께요 뭐예요? 치쿠 치쿠? 다 포테이토? 아니 치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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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 거 감자가 생기는데 맛있다 음 맛있다 감 맛난다 감 감 이렇게 음 치소 들어있다 배추 감국감 맛 이런 맛 음 한국인들이 좋아할 맛 진짜 많다 하리도 많지 하리도 많지 음 10분 음 음 너는 제 손에 맞추면 아 산 파이너를 바나나 바이바나 바이바나 오 바이바나 멍고 치쿠 음 대추 대추 아 대추 대추 너무 많아 한국 대추? 대추 와 진짜 많다 대추에서 호두맛 되게 촉촉하고 키위도 있어 너의 좋아하는 음식은? 제 좋아하는 음식은 스윗 레몬 큰 레몬 오렌지 망고도 있어 망고도 있어 마운틴? 아니요 아침에 가면 아침에 가면 케이블카? 케이블카는 9시 아침에 가면 아주 좋아요 아침에 가면 부스캐를 볼 수 있어요 저는 매일 아침에 가면 매일 아침에 가면 아 아 망고도 주고 진짜 이게 1,900원 미친거지 콕코넛? 콕코넛? 조금 조금 맞지 숙가 파우더 같지 숙가 파우더 네 콕코넛 파우더 숙가 파우더 숙가 파우더 숙가 파우더는 똑같은 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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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땡큐 아하하 여러분 이게 1,900원어치에 1,900원어치 어떻게 할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요즐리보다 과일 반 있는게 더 좋아서 맨날 이렇게 먹을거 같아요 이것도 이렇게 더 맛있을 것 같애 바이너블 얘들 때문에 무식카를 떠나고 싶지가 않아요 동생들이 여기를 굉장히 귀여워 아무리 먹어도 먹어도 양이 안 줄어 진짜로 놀라운 사진 여기가 찐이었다 다 어딜 가나 진해가 1980년대부터 시작했대 여기가 찐이야? 진짜 어디가 찐인 거야? 여기 뷰도 미쳤네 여기 진짜 뷔가 내가 지금 유럽에 온 게 아닌가 싶은 분도 혼자 온 게 쓸쓸할 정도 뷔 진짜 너무 좋죠? 가격도 얼마 안 해요 그리고 제 음식이 나왔어요 여기에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러브버거라는 건데 이게 배지버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패티 대신에 포트기토인가? 홍고기인가?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물도 30루피여가지고 아주 싸게 파는 것 같아요 손을 인도에 오시면 물티슈를 최대한 많이 닦으세요 팔지도 않는 것 같애 어디서 묻었는지 모를 까만 것들이 손에서 나온다니까 먹어보자 먹어보자 이렇게 먹으라던데 햄버거 먹어야 돼 음 보거라기보다 샌드위치? 음 신선해 확실히 따뜻한 기름이 튀겨졌는지 감자튀김 색깔이 뽀얘서 아주 마음에 든다 음 푸시카라에서 제일 맛있게 먹고 다니는 느낌이에요 저는 인도에서 최애 도시하면 델리랑 푸시카라를 뽑겠습니다 짠이 되게 의아해요 어떻게 델리가 최애지? 이러면서 마지막에 되돌아갈 때 델리를 거치잖아요 그게 설레 지경입니다 아저씨가 빵땡이를 찍을라 그래 문 밑에 아저씨가 문동을 해가지고 프로틴쉐이크를 진짜 많이 했어요 프로틴쉐이크를 진짜 많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데 이 색은 샌드위치 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아 꽃이? 네 많은 웃음 스트로버리 바나나 딛 코코넛 무슬 무슬 오리오 초콜렛 오 인사는? 네 인사는 모두 함께 오케이 이제 초콜렛이 들어있는 인도에서 장충전을 할 수 있다니 초콜릿 쉐이크 초코릿 쉐이크 초코가 진짜 가득 들어있어요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 소시카르가 살게 많다더니 옷가지들이 굉장히 예쁜 것 같아 타지마을의 가격이 때문이다 이거 좀 많이 아닌데? 생각보다 별로다 봤을 때 좀 괜찮아 보였는데 지금 약간 알라딘 촬영해야 될 것 같고 좀 이상하다 약간 신라의 후회 같고 좀 그렇네 지금 여기만 보면 인도 그 자체인데 여기 보면 좀 약간 충주 같아 여기 충주 뭐 약간 아니에요? 무슨 무지갯빛이야 멍 때리기 진짜 딱 좋은 도시다 완전 추천 추천 드디어 여기가 찐이었다 찐팔라페집 3번은 맛있다 여기가 뭐가 좀 더 최선한 것 같아 제가 먼저 토마토가 저는 한참의 복합을 준비하자 한번 더 선거고 네, 하면 바로 그냥 한참의 복합 그냥 한참의 복합을 준비하자 그리고 이건 디노가 왜 이렇게 많아? 소태지 반쪽인데도 사이즈가 진짜 커 아보카도 들어있는데 어떻게 먹는 거야? 나 손에 기름 거기보다 맛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미지한 것 같다 약간 브리또 같다 약간 브리또 같다 확실히 브리또에는 고기가 들어갔는데 고기가 안 들어가서 좀 아쉽다 찐 맛집에 왔다 과연 찐이 여기가 맞을지 아니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이유를 알았어요 여기가 여기 사장님 여기는 첫째 아들이 하는 데고 아까 갔던데 거긴 둘째 아들이 하던데 가족 싸울이야 가족 싸울 어쩐지 메뉴판이 비슷하더라고 메뉴판이 근데 여기가 조금 더 메뉴가 많아 거의 300개에 달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내꺼야? 이거 내꺼야? 네 너? 아 여기? 이거 내 보스 디노야 보스가 보고 있대 어쩌라고 여기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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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그냥 일하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이렇게 접시해주고 딸기가 들어있어 새로 얘 들어있다 오오 예쁘네 진짜 150밖에 안되는데 양도 진짜 많아 얘는 접시에 앉아 찰고자기 귀찮다 이건가? 그리고 과일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음 이분도 하시겠지만 왠지 거기가 더 맛있는 것 같아 딸기 나쁘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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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나 28살 가능할까? 가능할까? 한국에 오픈하면 제가 첫번째로 알바생을 한다고 하니까 그거 아니고 자기 아들을 소개시켜줬어 나 28살인데 엘리펜트 뭐 엘리펜트 뭐해 엘리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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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나 봤어 나랑 결혼하기는 싫나봐 갑자기 말 돌리네 갑자기 마지막 인사 네 감사합니다 한국에 있는 한국인 이제 10일에 제 아버지 인사드립니다 제 아버지 제 아버지 제 아버지 제 아버지 내가 28살 제 아버지 20살 20살? 아니요 제 아버지 너 28살? 응 잘하셨어 안녕 한국인 마지막 주스를 마지막 주스를 아 아 땡큐 음 바이 바이 하하하하 남의 절수가 없는 남의 절수가 없는 남의 절수 남의 절수 오늘은 자이푸르로 이동하려 남의 절수 지금 새벽입니다 새벽 물론 이동을 얼른 이동을 해야 돼요 남의 절수 남의 절수 남의 절수 고치게 한다 목소를 덩려주면 소들이 먹는다 고치게 한다 소들이 저기 잔뜩 먹고 있다 먹는다 먹는다 한글자막 by 한효정